15 Secrets Successful People Know About Time Management 계속하게 만드는 하루관리 습관 억만장자, 국가대표선수, 전과목 만점우등생, 그리고 성공기업인의 하루관리 습관을 소개합니다. 습관이란 그 어떤 일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Time is the most important asset 시간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Time is unique because it's the one true equalizer. Some people are born rich, others born poor. Some have Ivy League degrees, while others are high school dropouts.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고유성이 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난다. 명문대를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사람도 있다. 운동 능력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고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같은 시간을 살아간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다. 최우선 과제를 파악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지를 아는 것이다. 최우선 과제를 정했으면 다른 일 시작 전에 그 일부터 매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 재산, 인간관계에 대한 목표를 세운다. 때로는 영성, 자선, 오락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다. 통념에 따르면 어떤 영역에 초점을 맞추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냥 저축한다라는 목표를 적는 대신 연말까지 5천 달러를 모은다라고 써야 한다. 그냥 살을 뺀다가 아니라 10주 안에 5kg을 뺀다라고 명시해야 한다. 엄청난 아침 2시간 MIT를 정한 다음에는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잠에서 깬 후부터 2시간 동안 가장 생산적이며 인지능력이 최고조에 이른다. 시간 관리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안타까운 실수는 가장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2시간 동안 인지능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 소중한 시간을 살린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할 일 목록이 아닌 캘린더에 따라 살아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과제 목록이 아니라 잘 정리한 캘린더를 갖고 있다. 이 책을 위해 조사하고 인터뷰한 모든 사람에게서 얻은 가장 일관된 메시지 중 하나는 무엇이든 진정으로 이루고 싶다면 시간을 정하라는 것이다. 놀랍게도 캘린더의 업무를 스케줄링하는 간단한 일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인지 수행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캘린더 작성 시 주요 포인트 첫째, 중요한 모든 일에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라. 이것을 시간 차단 또는 시간 확보라 부른다. 건강을 위해 매일 30분씩 운동하기로 했다면 과제 목록이 아니라 캘린더에 그 일정을 넣어라. 매일 반복되는 약속처럼 일정을 잡아라. 둘째, 중요한 일은 최대한 앞에 넣어라. 우리가 시간과 일정을 아무리 관리하려 해도 해결해야 할 일이 갑자기 생길 수 있다. 셋째, 할 일을 취소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일정을 바꿔라. 넷째, 캘린더에 적은 일정을 의사와의 약속처럼 대하라. 그만큼 중요하다. 해야 할 일은 언제나 더 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항상 그렇게 차분하고 스트레스 없이 그 순간에 완전히 현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 모든 일은 2005년 연말에 시작됐다. 부시 대통령은 내게 새해 결심을 물었다. 나는 습관을 지키지 못한 독서가로서 2006년에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3일 후 부시 대통령은 지무실에서 내게 지금 두 번째 읽고 있네. 자네는 어딘가? 라고 물었다. 나의 새해 결심을 대결로 바꾼 것이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 At year's end, I defeated the president. 110 books to 95. My trophy looked suspiciously like those given out at junior bowling finals. The president lamely insisted he'd lost because he'd been busy as leader of the free world. The leader of the free world has time to read 95 books in one year? 연말에 나는 110건대 95건으로 부시 대통령을 이겼다. 내가 받은 트로피는 어린이 볼링 대회에서 주는 것과 의심스러울 만큼 비슷했다. 부시 대통령은 글로벌 리더로서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며 어설픈 핑계를 댔다. 그렇다 하더라도 글로벌 리더가 1년에 95권의 책을 읽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의 100만 달러의 교훈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니세요.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적어두세요.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해 알게 된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기록하세요. 기록은 행동을 부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이것이 경영대학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100만 달러짜리 교훈입니다.